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논술의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의 논술, 어느 학교, 어떤 특정 대학에 모의 논술을 보는데 볼 거니, 아니면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지정해서 하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들 논술을 보는, 특히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섞어서 보는 학교도 있고요.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도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은요. 자연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개 안팎이야. 그런데 모든 학교가 여러분들 모의 논술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의 논술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학생들한테 모의 논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의뢰를 받고 모의 논술을 실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4월이지.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4월부터 보통은 6월 이 사이에 보통 모의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모의 논술을 실시라고 했어. 발표하고 달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요. 우리 학교 시험 이렇게 해볼 거예요 해서 모의 논술을 발표만 하는 학교도 있어. 발표만 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 해답지까지 같이 발표하고. 그런데 적지 않은 학교가 실제로 모의 논술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모든 대학에서 단 얘기는 아니다. 어느 대학이 모의 논술을 실시할까요? 선생님 적은 알 수 없어.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예 모의 논술도 발표 안 하는 학교의 대표주자는요. 연세대. 연세대는 어쩌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도만 발표하고 잘 발표 안 하더라고. 올해도 안 하나요? 모르지도 선생님도. 그건 학교 내부 사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는 이제 발표 같은 걸 하는 학교도 있고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한테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 성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배포를 해가지고요.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른 학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고교에 의뢰를 해서 실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의 논술을 실행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하고 면대면으로 보게 되니까 많이 물어봐. 선생님. 어느 학교가 모의 논술을 본다고 학교 선생님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뭐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야.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더구나 공짠데? 그치.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마다 모의 논술을 보는 방식은 달라. 대신 그냥 단순하게 발표만 하는 학교는 선생님이 제외를 하고 얘기할게. 오케이. 물론 이제 발표하는 모의 논술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실제 모의 논술을 시험을 보듯이 보는 거. 그 기회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학교는요. 오프라인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일부 학교는 실제로 학생을 모아서 추천받아서 모아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어.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학교는 요새는 많지는 않더라고. 학교도 이제 바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학생들한테 이제 고교별로 배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교별로 배포를 해서 시험 보듯이 보는 학교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 시험 보듯이 보는 거는 조금 학교. 이건 고등학교야. 고등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 어떤 학교는 정말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간 딱 정해놓고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 이제 원하는 친구들 내지는 학교에서 이제 지정된 친구들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요. 그냥 숙제로 내주더라고. 숙제로. 숙제로 내줘서 집에서 작성해 오면은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될 수 있으면 시험처럼 보는 게 좋아. 시간 딱 정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배포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모아서 이제 대학교로 보내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교별로 배포를 해서 시험 보듯이 보는 학교도 있고 마치 과제처럼 보는 학교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와 대학이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자꾸 봐주는 게 좋습니다. 실전처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결과를 또 주는 방식이 달라.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는요. 일부 학교는 실제로 수거를 해가. 수거를 해간 다음에 이거를요. 실제로 채점까지 해주는 학교가 있어. 선생님이 요 근래 봤던 학교 중에서 이걸 정말 잘해줬던 학교가 중앙대가 좀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 다른 대학보다. 중앙대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학교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수거해가고 채점을 안 해주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왜 수거한 거야. 참고 삼으려고 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채점까지는 안 해주고요. 이제 모범 답안 정도만 배포하는 거지. 모범 답안 배포. 어차피 선생님 모범 답안 나중에 발표하지 않나요. 그치. 나중에 발표하는데 그 시간차가 좀 있어. 학교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교별로 배포하는 건요. 학교마다 시험 보는 날짜. 고등학교마다 시험 보는 날짜도 다 달라. 습기 내주는 이거를 과제처럼 내주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벌써 봤는데. 어떤 학교는 저희는 곧 좀 이따 본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범 답안이 보통 그렇게 되면 모범 답안을 학교가 또는 문제까지 포함해서야.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발표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미리 주는 거지. 미리 주는 거죠.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배포만 한. 그냥 모범 답안 배포하고 채점까지는 안 해주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해줄 때도요. 사실 이것도 갈라집니다. 그냥 개인 채점만 해주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개인 채점에다가 이제 자기가 등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잘 해주는. 그치. 뭔가 분포까지도 정보를 좀 주는 학교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시행을 하는 학교도 있어. 온라인 시행은 뭐 오해나 없도록 하십시오. 온라인 시행은 비슷해. 비슷한데.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대신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이 신청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해 주는 학교도 있어. 그건 뭐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도 약간 뭐 시험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에 딱 있는 거지. 물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자들 위주로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그 신청을 개인적으로 했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모아서 했던 간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그 문제를 받아서 프린트한 다음에 보고 나서 이제 제출도. 그치. 그래서 문제를 문제와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풀이해서 제출하는 거. 제출하는 것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지.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어떤 친구는 워드로 작성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온라인상이라서 선생님 답안지를요. 워드로 작성했습니다. 워드로 작성해도 해줘. 해주는데. 그러지 마. 실제 시험이 손으로 작성하는 건데 왜 어디로 작성해. 근데 이제 컴퓨터 앞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나 봐.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사진을 찍든 아니면 집에 스키너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스캔을 이용하든 간에. 손으로 쓴 다음에 스캔해서 보내주는 게 좋아.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학교도 있더라고. 뭐 이거는 뭐 학교의 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양하게 된다야. 다양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염들 모이는 수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결론만 얘기한다면요. 무조건 참석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야 이건. 예를 들어서 시험 볼 사람 하면은. 애들 안 본데 나도 안 볼래가 아니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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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조건 참석을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요. 이거 자체가 염들 어쨌든 굉장히 좋은 기회야. 왜냐하면 아무래도 염들이 뭐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캔한테 온라인 참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강의 들으면서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수업은 어디까지나 수업이야. 아 물론 실전 전 진짜 실제 시험보다 못하겠지. 그치만 염들이 학평이라든지 모평을 봤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잖아. 그치 아무래도 실제 수능보다 못해도. 오케이 집에서 혼자 시험지 꺼내놓고 혼자 테스트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요 무조건 적극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샘차에 지원 대학이 아닌데요. 무슨 상관이야. 자 여러분들 요새는요. 일부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요. 유형이 비슷해. 큰 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요. 자 적극 활용하는데 지원 대학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여부와 상관없다. 그리고 특히 염들 채점까지 해주고 채점과 평가까지 해주는 학교 있지. 까지 해주는 학교는 더더욱이야. 학교는 더더욱 염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오케이 그리고요 이건 단순하게 염들 실전적인 훈련이라든지 평가까지 받는다를 넘어서서 어쨌든 논술 대비를 한다라는 거는요. 여기서 선생님이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까지 그걸 얘기를 해온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논술 대비를 할 때 어쨌든 여러분들 최신 유형을요. 유형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모의 논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수능에 영향 줄 정도로 시간 많이 뺏기지는 않거든요. 사실 모의 논술이 모의 논술을 한 다섯 여섯 군데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문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열 개 정도 더 본 거란 말이야. 남들보다 어쨌든 간에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본다라는 거는 분명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논술을 못하는 이유는 수학을 못해서도 아니고 그것도 없잖아 있긴 해. 수학을 못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논술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논술 자체의 경험도 많아야 돼. 그럼 논술 자체의 경험이라는 건 많은 문항수를 본다라는 거지. 물론 그걸 수박 겉할기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문제 아주 어렵지 않은 일부 문제들은요. 어쨌든 경험의 수를 늘린다는 의미에서도 그래서 쉬운 문제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지원대학하고 상관없이 저는 연대 쓸 거니까요. 아 연대 밑에 대학은 의미 없습니다. 아니야. 쉬운 문제를 염두를 경험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신 유형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논술 경험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경험을 늘린다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실전적인 실전적인 훈련이 된다라는 거지. 평가까지 받으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귀찮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가끔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무조건 자기가 더 나서서라도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친하다. 선생님하고 친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럼 미리 얘기해놔. 선생님 저는 모의 논술을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얘기해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 시기부터 이제 학교가 모의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볼까 말까 또는 일부 학생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모의 논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굉장히 좋은 기회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의사 표시해서요. 이런 것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짧은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주제라서 선생님이 모의 논술. 학교에서 모의 논술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좀 강조할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같이 논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같고요. 어쨌든 모의 논술 최대한 참여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そvals 제가 믿을 마십시오. 거 interviews sir. 세付